야 내가 분명히 고산만 모이라 그랬는데 왜 직장인들이 다 모여서 앉았냐 야 이 교장선생님이 내가 말을 하는디 한 일주일 되면 쉬는 걸 보는디 공부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봐라 망쳐도 된다 망쳐도 돼 공부가 인생이 아니더라 망쳐도 되니까 몸만 건강하고 열심히 책가방 들고 학교 마다 갔다 해라 공부가 인생이 아니다 던지 마라 던지 말고 편안하게 놀고 온나 이 교장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너희들이 챙길 것은 볼펜 오고 노트 오고 마스크 오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갖고 하거라 그렇게 가서 엄마한테 짜장망이 사드라 해라 이상 방망이 고등학교 조회를 마치겠다 누가 안 자고 인자 빨리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우리 학교는 지각은 공문보도에서 내가 봐줘도 지각은 안 봐준다 자기 전에 할 거 없으면 좋아요나 눌러라 누독했는 거 확인하고 팍팍 눌러라 직장인들은 왜 왜 저렇게 졸업을 안고 지금까지 앉아있냐 빨리 빨리 자거라 이상이다 Значит 말을 안 했냐 행복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 학교 모으실 때 충분히 받는다